네, 탑 10 여섯 번째 주인공은 샤이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샤이니는 스케줄상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샤이니가 2015 멜론 뮤직원에서 탑 10을 수상할게요. 저희 샤이니가 정규 4집 모드로 1년 7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샤이니는요. 지금 다방비 내에서 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또 조만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2015 멜론 뮤직 워드 남은 고면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끝내버리는 팬들 기타는 샤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뭐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샤이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네. 4차원 이상의 기적의 뷰 기적의 뷰 달콤히 찍어는 빛의 봉귤 너무 잘해 어리기 시작하는 매색도 예민해진 걸 느껴 뚜렷한 색감과 여섯 번째 감각 두 날이 더 날 좀 거칠어도 좋아 더 민감히 굴어봐 더는 숨기지 말아줘 너무 아름다운 너무 아름다운 더 보여줘 너무 아름다운 너무 아름다운 상담 주인이 수고하세요 인터뷰